자 안녕하세요 엑시스바이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파정글을 못한다라는 정말 얼토당토한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판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정글 그중에 이번 패치로 수회를 입은 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버프를 먹었습니다 W한번의 버프가 그냥 버프가 아니에요 이 버프가 진짜 어마어마한 버프라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자아 어 딜교환 딜교환이 안되겠군 자 그러면 2렙게 때려봤어 한번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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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뭐야 아니 그래서 곽바드는 바드를 해야 된다 곽바드가 바드를 하니까 게임 터지는 거 보소 바드님 바드야 됩니다 게임 잘하는 대머리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곽바드님 바드하세요 바드 음 2패 다 뺐네 심지어 좋아선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블루 카정은 애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블루 카정은 올 수 있으니 이거 먹고 빨리 블루 갑시다 자 블루는 먹고 3레벨 찍으면 탑을 가도 되고 미드를 가도 되고 안되면 가정 가가지고 싸워도 되고 어? 시바나네 시바나면 애가 갱킹을 안 다니겠네요 빨리빨리 우리 편 키웁시다 자 마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써버리고 신발archy 시바나는 뻔하지 뭐 시바나 정글을 만들긴 했는데 시바나 정글을 창시자가 니리로 보고 있다 시바나야 그딴식으로 하는 시바나 정글 내가 만들었다 니가 어떻게 안할지 본인 알고 있다 아니 또 풀피야 왜 또 참 고 robots 뿔 피고 그래요 사운드들이 말이야 피가 온다네 음 그냥 정글 돌자 탑갱은 애매하고 미드갱도 애매하고 라인이 당겨지면 참 좋을텐데 자 전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멸이 있으면은 전멸 쿵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볼텐데 전멸 쿵이 안되기 때문에 전멸 쿵이 안되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무리를 하면 안됩니다 4레벨 찢고 났어 오케이 귀찮네 아주 좋았어 저가 살짝 우리가 가가지고 갱판을 부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지금 기회의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 밑에서 개않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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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아 이쪽을 기회의 땅이라 그랬는데 기회의 땅의 갱당함 어 가자 투 투 다이브 갑니다 갑니다 가요 가요 탑갱 자 탑갱 자 그리고 시바나는 워낙 정글을 많이 돌기 때문에 돌기전에 처음 옵시다 자 자 먹고 잼 먹튀 자 제대로 먹고 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라인도 고통받고 있는 라인들을 다 풀어줘야지 자 고통받는 자들이여 크라가스가 간다 좀만 기다려라 자 대지가 이번에는 미드를 한번 6렙 짓고 미드를 갈까 자 6렙 짓고 미드 아니면 바텀 고고 우리 또 곽바드님께서 조금 갱홍을 해주실거라 미드 의심치 않습니다 거스 한번 딱 갱홍을 해주시면 1키를 먹을텐데 근데 왜 저렇게 미드가 힘들어 보이지 자 미드가 힘들어 보이니까 미드 고고 빨강강타가 있으니까 내가 원콤에 살만 비지진 않을 테고 저 친구한테 6렙 자 6렙 아니면 좀 애매한데 오케이 5렙 자 시바다가 생강만큼 뭐 그고 있지요 가정당해가지고 자 이거만 볼까 미드 바텀은 자 이거만 볼까 미드 바텀은 흠 시바나가 갱으로 와야돼 그냥 먹읍시다 오오오 바텀은 못가겠다 아 거기 아이 멀어 그건 좀 야 진짜 가지고 싶은데 진심 가지고 싶은데 멀어 너무 멀어요 거기서 모르지 마세요 오오오 자 한번 더 던져볼까 갑니다 갑바드님 그렇죠 이리와 아 이런 어 안 죽나 그렇지 뵙시다 애들 옵니다 애들 옵니다 자 블루는 먹고 싶지만 상대 블루는 이미 없으니까 못 먹을 것 같고요 어이 아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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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를 블루에다가 강타 써가지고 일단 한번 채웁시다 아 야 이거 한 다음에 이번에 어딜 가지 음 저 친구 한번 가자 너무 까불랑까불랑대고 있는데 미드에서 저 까불랑까불랑대는 친구 한 번은 또 죽여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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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으러 오나 자 못먹으러 오면 제가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그냥 탑갱 가자 감사 텔 텔 텔 텔 텔 어디 간다 와아아아 광사드 크으... 오케이 이리와! 아! 뭐야! 아! 이게! 안타깝다... 아 끊긴 줄 알았는데 끊기는 게 아니구나 아깝습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던졌는데 저게 타이밍이 쩔야 되나 음 집 아무것도 없다 자 이따 또 집에 가서 조절하십시다 노예밸림 별풍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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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역시 이동속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속도 맛을 한번 보여줍시다 이 친구들한테 자 돼지같이 막으려면 이렇게 가야되는데 노예밸림께서 또 별풍선 10개 10개를 또 더 또 10개를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게임은 게임인데 그래도 감사하구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걸 해놓고 다음에 잠깐 오케이 싸움이 났다 싸움이 났다 저 친구들 6레벨 아니기 때문에 졸라 약하다 가자 그렇지 고파아드! 그렇지! 조집시다! 조집시다! 빵! 빵! 예쓰! 어 뭐야 저 친구는 또 왜 저기 있는건가? 시 배너는 또 왜 저기 플멘해져옵니? 어머 저 친구가? 오어어어 쓰읍 야 돼지가 물렁물렁 해 보였나본데 나 말랑말랑한 돼지 아니야 응? 나 절대 말랑말랑하지 않아 혼이 좀 나야겠네 자 근데 내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 음 안되겠다 라임 내렸다 자 그리고 탑은 탑들 잘하고 있고 또 어딜 한번 바텀 갑시다 갱은 바텀 밖에 지금 답이 없다 아니면 탑 탑도 약간 그 호트도 부의 냄새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탑을 갑시다 탑 괜찮네 어 미드 왜 싸우고 있지 일단 가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안은 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실패를 하였다 어 와드인가 자 이러면은 어 열심히 일단 갱은 가는데 누가 죽나 하는걸 봐야되는데 까불견나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지금 까불견나 하면 오케이 득 넷 하나 먹자 안 가도 이기겠네요 안 가도 이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무리야 해서 도와가 주러 가나 필요가 없죠 끝났네 바텀은 그냥 무조건 끝났다 음 이기요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먹을 거나 먹어보고 여기서 이제 탱템을 갑시다 저 팀에서 까불랑까불랑 거리는 친구들의 딜이 AP가 지금 아프거든요 AP 방어를 올려보도록 합시다 타워 따이브 같은 거 하려면 AD 방어를 올리게 해야 되는데 까불랑까불랑 거리는 친구들을 해야지 집에 갔어 AP 방어를 올리고 바텀을 갈까 바텀은 그거 첫 번째 갱킹 가지고 나서부터 라이너들이 잘하니까 갱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너들이 잘하니까 갱가가지고 우리 팬이 킬을 먹고 킬 먹은 킬값을 하니까 1회 기분이 좋네 아랑이님 중계방해상 팬클럽 가입하고요 주암주이님 중계방해상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포식자지 12스텍이네 14분에 12스텍 밖에 못싸우면은 시바나를 하면 안되는데 시바나는 진짜 뭐 거지같이 미친듯이 먹어야 되는데 시바나가 그렇게 착하게 많이 안먹고 이러면 안돼 어 뭐야 저런 어차피 내가 안가도 쟤는 죽을거에요 자 하나 더 어 왜 오지 에이 이 자식 그 패기 있게 오지 졸아가지고 못오고 패기가 없네 사람이 말이야 전멸있네요 미드나 갑시다 미드나 갑시다 오케이 벽 들어주세요 왓은가 어디지 어 여기다 공쏘요 공쏘요 데리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자 레넥톤은 조심하세요 자 레넥톤은 조심하세요 공쏘요 자 선물 자 선물 하나 던져주고 뭐지 이건 협박궁인가 오지마 오지마요 말이야 오지마요 나이들이 오는게 너무 무서워 그런 궁인가 저 궁은 대체 뭐지 와 진짜 나도 로우를 참 오랫동안 했지만은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궁이다 아 궁쿨이 아까워서 아 효율적입니다 쿨을 돌기전에 한번 더 써야지 계획적이다 크으 그런거였구나 정말 나도 몰랐는데 그런 의미였습니다 쿨을 돌려야되니까 그 있는 돈을 섞이면 되겠는가 그렇네 자 빨리 먹어이 자 이 친구 빨리 먹으면 우리 빨리 올라가 같이 싸워야되는데 어 나 주면 안되는군 하하하하하하 살짝 바랬는데 눈 안주네 추적절 알았어요 음 우리같이 이것을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둘 셋 아 아 빨리 온다 바드 짱짱맨 어 어 야 야 나 바드 레디 산의 대결 양 backend Tong really 자 혹시 종글에 와우 와우 이리와 와오오 됐다 흐으우우우 웃음 큰일날뻔 했어어용 자 됐다 마지막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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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건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거 같아요 잘했어 퐁큰 ski Crew 난 이거 타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お 도망을 못갈뻔했다 하하하하하하 어 블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블루다 남의꺼 블루 잘 있어 자 에어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레드를 우리 바텀 라이너한테 줘도되고 안줘도되고 먹고 싶은건 잘먹는거 아닙니까? 크흠 크흠 자 먹고 싶은건 열심히 먹자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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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집에가서 방어템을 사야될 때가 됐습니다 얼마야 900원 오 형 밖에 없네 좀 더 돌고가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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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는 먹고 집에 가야지 크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집에가서 이걸 사고 방어까지 올려가지고 다이브도 할 수 있는 좋은 탱크가 됩시다 자 이때까지는 다이브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탱크였는데 지금부터는 다이브도 생각하는 그런 탱크 흡 어이구 싸운다 슬랜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갱을 갔기때문에 이제는 슬랜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창땡이고 자 우리편 잘싸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줘요 오케이 확인 반갑죠 음 안녕 반가워 돼지 맛좀 봐라 자 이것도 우리꺼 더흠 사라 나고나 먹어라 자 2참 입시다 2참 여기서 어그를 끌고 우리는 뽕 자 어그를 끌어요 우리가 어그를 끌어야 됩니다 오지마라 왜 근데 우리 미니언이 없지 나무지 나무지 꽤야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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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빠른 배른? 아아 아아 아야 안녕 너 들어가 빠세 전 쉽게 안죽어 여 탱크라서 어? 와봐 죽여 예스 깔끔 됐으네 집에 가죠 집에 가보죠 자 이제 다 죽었으니까 자 다음 드래곤을 먹고 바론 먹죠 바론 노려봅시다 킬 차이도 이만이 나고 돈 차이 나는데 그 언제까지 우리가 쫄아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겠나 두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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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게임을 던질 수가 있는데 잠깐 애들이 눈치챘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눈치채면은 아니에요 안녕 봉 야 소고기 진짜 맛있다 맨날 먹네 맨날 먹어 자 달려 달리세요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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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가자 그러면은 금방 먹겠지 와 되는데 아 무서워 안녕 안녕 뭐 어디가 으아 어 차 슬로우 스툴 한 방 더 오 으아 세멘 딱 나오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엔딩 아름다운 엔딩 아름다운 엔딩 아름다운 엔딩 아름다운 엔딩 아름다운 엔딩 아이씨 아름답지 못한데 여기서 딱 나오면 이상 그라가스였습니다 이다아 이라고 방송 끝 아 아깝다 아직까지 끝이 안나네 아 아깝지만은 조금 이상 끝나는걸 바라보도록 해요 지금이 안끝나겠네요 오오우 장갑니다 자, 누웠고 집 어? 반갑다 안녕 이리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redo 선생님이 다가가는데 뒤로가고 나면 되나? 후prü 아이 mindset 아이쿠 잘가 왜 서렌이 안나오는거지 희망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해 음 음 음 이라 하더라도 서렌을 쳐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죠 빵빵 어 이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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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백이 벗어 어 이제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끝나야지 여기 어떤 안가 안 돼 빨리 끝내야돼 좋지 않소 오오오 끈 아니야 끈 아니야 끈 아니야 끈 아니야 안녕 친구들아 엉 그 고속도로 한번 열어봐 주소 빠드님 고속도로 도로 한번 열어주소 경부선 통과 예 지옥문이란 겸구선이라고 불러주세요 어 대한민국의 경독맥 경부선을 통과하여 우리는 여기있는 우물로 들어갔다 좋냐 없어 안쌌어 좋냐만 있었어도 그냥 썼는데 절대 이거하고 이제는 뭐가지 여기? 좀 아프게 패볼까? 이 친구들을 좀 패볼까요? 되돌리기 봐라 형 바오님 75두산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75두산까지 가셨지? 감사합니다 75두산은 정말 좋은 두산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아... 이제 뭘 해야 하나 이걸로 그냥 패자 나도 딜 좀 해야겠다 이때까지는 제가 정말 정상적인 정글러로서 그냥 딜 말고 탱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더이상은 내가 지루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도 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뭐 좀 해보자 나도 재밌고 싶다 자 바로는 2분 34초 가면 되겠는데 가서 깹시다 가면 되잖아 어디 가 빨리 와 어디 가 그라가스님 티어 어떻게 되세요? 그런지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전멸 쓰면 그만이지 끝 끝 끝 끝 끝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석 정글러를 어떻게 플레이하는가 마이 골드 할 수 있다 쉬운 정글 그라가스를 보셨습니다 핵 쉽지요 끝 끝 끝 끝 끝 끝